20년 전이니까요. 평균 아파트가 한 1,000달러, 1,200달러였어요. 월세가? 월세가. 그런데 500불짜리래요. 조건도 좋고 쾌적하고 이런데. 브루클로니터에서 갔어요. 가니까 옥산화가 그 집 주인이에요. 그런데 딱 모습이 몸매가 완전히 예술인 거예요. 그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? 작가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? 그래서 눈을 딱 쳐서 보니까 눈이 싹 올라가서 약간 동양적인 눈이 있잖아요. 그러면 한대수씨는 한눈에 반하신 것 같아요. 옥산화씨는 한대수씨를 보고 첫인상이 어땠는지 괜찮았어요? 처음에 내가 봤을 때? 내가 봤을 때 너는 좋은, 쿨한 사람이야. 그리고 어떤 이유는 너는... 아마 너는 한국인이잖아. 너는 일본인이잖아, 미국인이잖아. 아주 쿨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고,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같지 않았고, 일본 사람이었어. 그렇게 보니까 또 약간 일본인 같은 느낌이었어. 그래? 내印象이었어.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살아있는 미국인이잖아.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옷의 이장인, 이렇게 정신이 있는, 이렇게 조금만, 이렇게 루스, 루스 헤어. 그리고 내 percepción은 한국인인이잖아. 제가 많이 많이 만났을 때, 그들은 더 조금만 입고, 더 조금만 입고, 그 사람은 정말 커다란 것 같고, 그 사람은 정말 커다란 것 같고, 머리가 너무 커다란 것 같고,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, 처음 만났는데 뭘 많이 갖추고 가셨는데? 집고가 있네. 집고가 있네. 그래서 옥수하라 방금 말한 것은 일본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했고, 상당히 조지 알마니 같은 바바리 코드를 딱 입고, 머리도 와일드하고. 그랬고요. 그럼 결혼까지 결심하려면 그래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왜 결혼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. 두 사람은 서로가 좋아하고, 서로가 너무 편하고, 결혼하고 결혼하고, 만약에 결혼할 수 있을까, 만약에 결혼할 수 있을까, 만약에 결혼할 수 있을까, 만약에 결혼할 수 있을까. 그러니까 한 대수, 한 대수, 우리 데이트하고 시간 단계하나? 돈도 단계하나? 결혼하고 나서 어디서나? 양호하게 해, 친구들 만들자. 그래서 제가 꽃인 거죠. 그렇지. 꽃이 있는데 넘어간 거죠. 그렇지.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그런데 양호는 지금 아주 양호하게 신이 났어요. 양호하게 정말 신이 났네. 양호는 정말 양호하네.